이번에는 대통령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대국민 담화 배경과 함께 앞으로 협상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오늘 담화 이후 일단 의료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대통령실이 내심 기대했던 반응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최대치의 협상 카드를 내놨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담화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들여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또 증원 규모 2천 명도 고집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오면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5년 동안 해마다 2천 명 증원하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던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파격적 양보라는 자평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의전 갈등으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어제 부활절 연합 예비에서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면서 원칙을 고수하던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쪽과 또 협상 카드를 제시하자는 쪽이 팽팽히 갈렸는데 어젯밤 대통령이 결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전 갈등을 속히 진화해야 한다는 여권의 압박도 대통령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반응도 나오지만 무조건적 양보가 오히려 총선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이 큰 만큼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할 텐데 그렇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장은 아니지만 의료계 입장도 어느 정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담화 대부분을 2천 명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며 의료계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통 큰 양보했다고 자평을 하면서 공을 의료계에 던졌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단한 문화와의 이 불가ND 확인하는 정보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짝이야? 그 다음은 전해졌을 위해 댓글로 남자 côté에는 전해드렸습니다.